세미나에 앞서 수덕사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인국당 법장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레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레제는 법장스님 생전 육성법문, 헌양, 헌다,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정목스님은 은사 법장스님의 뜻을 이어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방장 설정스님과 문도스님을 비롯해 법장스님 총무원장 당시 종단 수임을 맡았던 현진, 허운, 보정, 탁현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해 스님의 법향을 추모했습니다.